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개 있는 황금만리향이랍니다. 황금만리향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황금만리향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 하이트 스파이어입니다. 하이트 스파이어요. 이 아이들 6,000원 하겠습니다. 하이트 스파이어요 6,000원입니다. 청보라 에렌지움이랍니다. 청보라 에렌지움 3개 만원씩 했는데요. 오늘 청보라 에렌지움 5개 만원이랍니다. 얘는 묵은 동의로 내년에 꽃필 아이들이랍니다. 5개 만원입니다. 복화시 장미는 잘 안만나졌죠. 그런데 얘들 일전에 입고됐을 때 얘가 하나 꺾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화시 장미 18,000원이랍니다. 서향동백 향기 있는 서향동백입니다. 서향동백 꽃망울들 이렇게 지금 현재 달려있습니다. 서향동백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흑향동백 꽃망울들 터트리려고 하고 있네요.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블랙매직 동백 6,000원이랍니다. 오늘 중간중간 또 할인한 아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북앤베리아 꽃님들 댁에 가서 키우실 분들 3,000원입니다. 그리고 별수구 얘들은 꽂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꽃대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얘도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서울채입니다. 마당정원에서 오래 보실 수 있는 서울채 월동대는 아이들이랍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는 계속 꼭 보실 수 있습니다.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니오야 3,000원입니다. 골드금전수 얘들 아 예쁩니다. 골드금전수입니다. 골드금전수인데요. 지금 얘들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만 6, 7,000원 이상 갈 애들이랍니다. 7,000원이랍니다. 지금 골드금전수인데요. 얘들 살짝살짝 골드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들 그늘에서 커서 그렇습니다. 햇빛있는데 가면 골드금전수로 얘들 예쁘게 클 겁니다. 그리고 측백나무 얘는 한금측백이랍니다. 한금측백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인하는 장미허브 장미허브 오늘 할인해서 8,000원이랍니다. 장미허브 예목대로 잡아져 있는 아이. 그리고 넥스베고니아 할인합니다. 넥스베고니아 오늘 할인해서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아메리칸블루 아메리칸블루입니다. 아메리칸블루 얘들 마당정원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서 키우시고 베란다정원에서는 아니 베란다 따뜻하면 겨울에도 1년 내내 꽃 보실 수 있습니다. 6,000원이랍니다. 얘들 물을 좋아하면서도 물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빠짐이 좋아야 되고 햇빛만 많이 보면 계속 여기서 꽃이 많이 핀답니다. 천리향이랍니다. 정말 향기 지납니다. 지금 아침에 빨간색 천리향, 하이트색 천리향 이렇게 있습니다. 핑크색 천리향 이렇게 7,000원이랍니다. 정말 향기 지납니다. 1번 노즈마리입니다. 1번 노즈마리 2개 3,000원이랍니다. 니엘리아입니다. 정말 순둥이로 키우기 좋은 그리고 꽃 계속 올려주는 니엘리아. 만화 개나리자스민 개나리자스민 이렇게 향기 좋고 내년 봄까지 꺾을 수 있는 개나리자스민 5,000원입니다. 그리고 백묘국 아주 백묘국 저도 아침에 보고 이렇게 아주 짱짱하네요. 백묘국 3,000원입니다. 무수카리입니다. 무수카리 이 아이들 이렇게 4개 있습니다. 무수카리 얘들 5,000원 아니 5개 있습니다. 5,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꽃 정말 많이 필 버들마편처입니다. 버들마편처 내년에 꽃 정말 많이 필 아이들이랍니다. 버들마편처 3개에 1,000원 하겠습니다. 버들마편처 3개에 1,000원이랍니다. 칼란디바 칼란디바 대분입니다. 그런데 꽃 색상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칼란디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대분 오늘 3,000원 하겠습니다. 제가 꽃 색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싹소름 싹소름이랍니다. 보라색 꽃이 피는 싹소름. 지금 이렇게 잎들 있지만 꽃님들이 다듬어서 꽃 키우실 분들 그리고 싹소름 지금 꽃 피는 시기입니다. 싹소름 2,000원씩입니다. 달려있는 언더랜드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얘들 꽃 필 것 같습니다. 언더랜드 2만 3,000원이랍니다. 이렇게 2대씩 있는 아이들 이렇게 2대씩 있습니다. 2만 3,000원이랍니다. 마취목이랍니다. 이 아이들이 종처럼 꽃이 달린답니다. 종처럼 꽃이 달리고 겨울에 상록수로 이렇게 있는 아이들 마당 정원에서 따뜻한 지역은 올동됩니다. 1만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할인해서 율마입니다. 율마 할인해서 오늘 그리고 3번 안타지아 난 오늘 3번 안타지아 난 딱 3개 있습니다. 2만 5,000원이랍니다. 예. 3번 안타지아 난 딱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빠비오. 빠비오입니다. 빠비오 현재 3개 보이는데 앞으로도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빠비오 1만 5,000원이랍니다. 얘도 많이 할인한 거죠. 그리고 오돈도입니다. 오돈도는 내년 2월, 3월, 2월까지 꼭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대씩 있습니다. 오돈도 2대 1만 9,000원이랍니다. 악스플라워. 저는 악스플라워 꽃을 아주 좋아합니다. 얘가 꽃이 완전히 만개하면 안에서 반짝반짝하는 게 참 예뻐요. 악스플라워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3번 네드돌 정말 많습니다. 7, 8, 9개의 요령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척수들이 그리고 얘들을 1년 내내 꼭 보실 수 있습니다. 1만 6,000원이랍니다. 앞으로 있는 아이스댄스입니다. 이렇게 있는 지피식물로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한 분 심어놓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 아이 말 이렇게 딱 3개 있습니다. 현재 아이스댄스 4,000원씩 하겠습니다. 아이스댄스 이 아이들 지금 봄 돌아오면 뭔가 확 올라갑니다. 지피식물로도 없고 난처럼 이렇게 겨울 정원에서 저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분 심어놓으시면 그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솔잎도라지입니다. 아이스댄스는 한 분에 4,000원씩이랍니다. 솔잎도라지 내년에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꽃 많이 보실 분들 솔잎도라지 3,000원씩이랍니다. 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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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